여기 한 커플이 있습니다. 하지만 여자친구는 동생 집에 들렸다가 굴뚝에 깔려버리는 사고를 당하고 마는데요. 그녀는 곧바로 병원에 실려가 척수손상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그녀는 결국 사지마비 판정을 받게 되었죠. 그리고 그녀는 4개월 된 남자친구에게 나를 떠나라고 말을 했습니다. 하지만 남자친구는 퇴원하는 날까지 그녀의 곁을 지키며 함께 재활을 도와주었다고 하는데요. 그리고 남자친구는 처음으로 함께한 여행에서 이렇게 프로포즈를 합니다. 두 사람은 현재 강아지 두 마리를 입양해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합니다. 여자친구의 어둠 속에 함께 있어준 남자친구의 헌신이 진정한 형태의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.